성공한 사람들, 사람들의 특징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음... 이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입꼬리가 끝이 이렇게 올라가 그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저 올라갔어요? 아니 올라갈 거 같아 근데 어 조금만 노력해 올라갈 거 같아 올라갈 거 같고 입꼬리가 내려간 사람은? 입꼬리가 내려간 사람들은 좀 인간의 고력이 좀 많아요 인간의 배신을 당하거나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거나 인간한테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입꼬리가 이렇게 조금 내려갔어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좀 배신이 많아. 배신 많이 당했지. 많이 당했죠. 입꼬리가 내려갔다고 성공을 못했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결국에는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간 사람들이 거의 성공을 하더라고 근데 내려간 사람들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배신이 많다. 조커라든지 이런 애들이. 어 그렇죠. 그런 입들이 거의 이렇게 올라가요 입꼬리가. 어 근데 거기에는 걔는. 빨간 마스크. 아 그건 영화잖아. 아니 그런 사람들도 다 성공한 건가. 그치 악인으로서는 성공했지. 아 그래요? 그럼 결국에는 뭐 선한 사람들한테 패하지만. 어 그렇지. 또 다른 특징은 뭐 있어요? 또 다른 특징은 여기 손끈에 여기 M 자가 있어요. 이렇게 M 자 보이시나요? 대표님 봐봐요. 저 있죠. 오. 저 있죠. 양손에 다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결국엔 돈이 이렇게 붙는 사람들. 아 M 자가 있구나. 어 붙는 사람들이지 성공한 사람들이라기보다 금전이 붙는다. 금전이 붙는 사람이 이렇게 손에 M 자가 있어요. 양쪽 다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양쪽 다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 알았지? 일단은 M 자가 있어야 좋고 입꼬리가 올라가야 된다. 성공한다. 조커랑 빨간 마스크는 잘 된 케이스다? 그치. 악인으로서 이름 날렸지. 알겠어요. 네.